랍랍랍 라고 ASMR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송주불냉면과 치즈볼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맵다 고추냉이네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네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송주불냉면은 촉촉하면서도 맵고도 달콤한 맛이었고요 치즈볼은 겉은 바삭하지만 안은 촉촉하고 쫄깃쫄깃한 아주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그리고 코멘트를 남겨주세요